문자 왔나보네 문자 왔나봐 서랍 짜는 걸 한번 찍어야 되는데 문짝 맞추는 거랑 이것도 문짝은 들어가죠 문짝 들어가지 이거 서랍은 없어도 서랍도 있어요 서랍도 있어요 아 그래요 한조가 9개야 한조가? 그럼 서랍 짤 때 대표질 하는 것 좀 찍어놔야 되겠네 동영상들이 별로 없었어요 동영상들이 별로 없었어요 아이씨 진짜 덥네 비 올라오고 네 비 또 내린다 아 하기 싫어갖고 지금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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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저번에 좀 쓸만한게 나오는데 놓쳤어요 끝